민트 초코 쿠키 누가 안 왔어? 조금 늦는 것 같지만 별일 없을 거예요 그 쿠키는 꼭 제 공연을 보러 와줄 거예요 저기 봐!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어! 무대에 올라가야 할 시간이야 오랫동안 기다려온 관객들에게 환상의 연주를 들려주자고 좋아요 이번에도 최고의 공연을 선사해보죠 민트 초코 쿠키의 첫 오케스트라 협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해왔지만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니 꿈만 같네요 오늘 공연에서는 호두까기 노움, 홀리베리 무곡, 설탕백조의 호수, 쿠키엠 등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애절하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의 향연을 즐겨주세요 그럼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번째